아서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아내를 찾는 남편의 이야기 은퇴한 물감 제조업자 셜록홈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등장인물 천재적인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친구이자 작품의 화자인 존 왓슨 박사 조슈아 암벌리 사건 의뢰인 조슈아 암벌리의 사라진 아내 닥터 어니스트 암벌리의 체스 친구이자 의사 제이씨 앨먼 시골교구 목사 신원 미상의 사나이 박커 그날 아침 셜록홈즈는 감상적인 분위기로 사색에 잠겨있었다 그것은 그날 아침 홈즈를 찾아온 초로의 남자 때문이었다 그 남자는 불행해 보였다 워슨, 그 사람 봤나? 홈즈가 물었다 방금 전에 자네 방에서 나간 남자 말인가? 그 남자 자네 의뢰인인가? 내가 물었다 뭐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 런던 경시청에서 나에게 보냈네 마치 정식 의사들이 가끔씩 불치병자들을 돌파리 의사에게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그러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곤 하지 그래, 무슨 사건인가? 홈즈가 탁자 위에 있던 약간 구겨진 명함을 들어올렸다 그 초로의 남자는 조슈아 암벌리로 블릭폴 앤 암벌리라는 미술 재료를 만드는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왓슨도 그 회사 이름이 페인트 통 위에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조슈아 암벌리는 61살에 회사에서 은퇴를 했으며 상당한 금액의 저축이 있었다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의 삶을 끝내고 마침내 휴식을 찾아서 정착한 것이다 그는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1896년에 은퇴를 하고 다음 해에 20살 어린 여자와 결혼했다 사진으로 본 그녀는 굉장한 미인이었다 적절한 소득과 아내 그리고 휴식 이런 행복의 요소들이 그의 남은 생을 언제까지나 따뜻하게 감쌀 것 같았다 하지만 왓슨 인생은 대개 그렇듯이 예측 부러졌나 도대체 그 남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내가 물었다 그것은 익숙한 이야기였다 우정을 배신한 친구와 남편을 배신한 아내의 이야기였다 조슈아 암벌리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체스였다 그의 집인 루이시암 근처에 체스를 즐겨하는 레이 어니스트라는 젊은 의사가 살고 있었다 어니스트는 암벌리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그 의사와 암벌리 부인은 친해졌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왓슨 자네도 느꼈겠지만 우리의 불쌍한 의뢰인의 외모가 훈남이라고 하기는 힘들잖아 뭐 내면적인 덕성이 어떤지는 별개로 하고 말이야 홈즈가 씁쓸하게 말했다 문제는 그 의사와 젊은 부인이 지난주 함께 사라졌다는 데 있었다 목적지는 추적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암벌리의 아내는 그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털어서 자신의 짐가방에 넣어서 달아났던 것이다 왓슨 우리가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홈즈가 내게 물었다 사건의 전개를 보면 평범한 문제에 속하지만 조슈아 암벌리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홈즈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왓슨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자네가 내 대역을 한다면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지금 콥트교 주교 사건으로 아주 바쁘거든 게다가 그 사건은 오늘 아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에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루이삼으로 갈 시간은 없네 왓슨 자네가 대신 가주었으면 좋겠네 나는 내가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의뢰인이 살고 있는 루이삼으로 떠났다 내가 루이삼에 도착한 시간은 한여름의 오후였다 그리고 내가 베이커가로 다시 돌아온 것은 늦은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홈즈에게 맡은 임무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깊은 안락이자 위로 투박한 긴 손가락을 얹고 누운 듯 앉아있었다 그의 담배 파이프에서 매운 담배 연기가 화한처럼 천천히 피어올라왔다 나른한 눈꺼풀이 눈을 완전히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졸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말을 멈추거나 명확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 눈꺼풀이 들어올려졌고 회색의 눈동자가 쌍날의 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주슈아 암블리시 저택의 이름은 안식처였어 내가 설명하듯 홈즈에게 말했다 그의 집은 가난한 기족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사이로 퇴락한 것처럼 보였다 단색의 벽돌이 깔린 거리에 더러운 교회의 큰 도로가 통하는 지역 그 한가운데에 약간의 품위를 갖춘 그 낡은 집이 작은 섬처럼 서 있었다 홈즈 그 집은 말이야 햇빛에 바랜 낡은 벽이 높다랗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담장 아래에는 이끼와 식물들이 멋대로 자라고 있더군 왓슨 시를 쓰는 것 같은 소리는 그만 두 개 홈즈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왓슨 자네 말은 매우 높은 벽돌 담장이라는 거군 정확히 그렇다네 나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떤 집이 안식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 행인은 키가 크고 구리빛 피부를 가진 마치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덥수룩한 코수염을 기른 그는 내가 질문을 하자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을 대신한 후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호기심 강한 눈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동안 그의 눈빛이 내리에서 지어지지 않았다 내가 정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암벌리시가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이더군 오늘 아침에 내가 그를 얼핏 보기만 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더군 햇빛이 환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 사람 외모가 정말로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왓슨 자네 말대로 그 사람 외모가 평범하지는 않지 하지만 난 자네가 본 그 사람 인상이 어땠는지 알고 싶네 홍지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 완전히 지친 사람처럼 보였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완전히 굽었고 하지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나약해 보이지는 않았네 왜냐하면 그의 어깨와 가슴이 상당히 크더라고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른 다리 때문에 몸매 전체는 가늘어지기는 하지만 잘 보았네 왓슨 그런데 왼쪽 신발은 구겨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잘 닦여 있었지 글쎄 그것까지는 못 봤는걸 왓슨 자네가 알아차리기는 힘들었겠지 나는 그의 팔과 다리가 일부러 꾸민 듯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자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네 홈지가 나에게 이야기를 재촉했다 낡은 밀짚모자 아래로 회색 머리가 꼬인 것이 내려왔는데 마치 뱀처럼 구불거리는 모습 때문에 나는 약간 놀랐지 그리고 깊게 패인 얼굴 주름살과 거칠고도 격정적인 표정을 가진 얼굴이 아주 인상적이었네 좋아 아주 좋아 왓슨 그래 그가 무슨 말을 했지 조슈아 암벌린은 불만과 불행으로 가득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정원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렇게 관리가 엉망인 집을 본 적이 없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방치된 식물들이 미적 기준을 무시한 채 마구 자라나 있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정원 상태를 참고 방치했는지 나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집안 역시 더럽고 지저분한 정도가 최악에 이르고 있었다 그 불쌍한 남자도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겠는지 상황을 낮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초록색 페인트통이 놓여 있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왼손에 커다란 붓을 들고 신뢰를 꾸미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 비참한 성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홈즈가 직접 오지 않아서 실망했다고 말하면서도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 셜록 홈즈처럼 유명한 사람이 완전한 관심을 기울여 줄이라는 기대는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그의 실망감을 덜어주고 싶어서 자못 진지하게 말했다 조슈아 암벌리 씨 재정적인 문제는 아직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왓슨 박사님 셜록 홈즈 씨는 아마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하는 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범죄의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연구하고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안쪽에는 배은망덕함이 도사리고 있죠 왓슨 박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부탁하는 것을 내가 하나라도 거부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받아본 여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젊은 의사 말입니다 나는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보십시오 왓슨 박사님 정말 끔찍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한 시간가량 퍼부어댔다 그는 음모나 아내의 불륜이 있을 것이라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부부 단둘만 살았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가정부가 한 명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암벌리 씨는 아내를 위해 헤이마켓 극장의 고급층 좌석 두 개를 예약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아내가 두통이 있다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극장에 갔다 홈즈 그의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었네 아내를 위해서 샀다가 사용하지 못한 극장표를 내게 보여줬거든 홈즈는 그 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 들떠서 말했다 이야기를 계속 해보게 왓슨 자네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군 그래 극장표 번호는 적어왔겠지 왓슨 물론 그 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네 나는 은근히 자랑스럽게 말했다 31번이야 그 번호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사용하던 번호였거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오 대단하네 왓슨 그렇다면 그의 좌석은 30번 아니면 32번이겠군 물론 그렇지 그리고 비열이었어 완벽한 애 왓슨 그래 그리고 또 조슈아 암벌리가 어떤 말을 하던가 조슈아 암벌리는 나에게 금고실을 보여주었다 그 방은 정말로 은행에 있는 금고실처럼 보였다 강철문과 셔터가 있었고 도난 방지 장치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열쇠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나봐 그 열쇠로 금고실을 열고 대략 7000파운드 가치의 현금과 채권을 가지고 사라진 거지 채권이란 말이지 왓슨 그러면 도망친 아내가 그 채권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 조슈아 암벌리의 말로는 경찰에 채권 목록을 제출했고 판매 금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더군 그날 밤 자정 무렵에 극장에서 돌아온 조슈아 암벌리는 금고실이 약탈당한 것을 발견했다 집안의 모든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는 사라진 뒤였다 남겨놓은 편지나 쪽지도 없었다 상황을 깨달은 암벌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난 홈즈는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왓슨 아까 자네 말로는 암벌리 씨가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이라고 했지 그가 어디에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이던가 내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땐 복도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네 하지만 금고실과 거실은 이미 칠을 모두 마친 상태였어 왓슨 사내 생각은 어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 글쎄 그의 말로는 고통을 달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게 최고라고 하더군 그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 같더군 조슈아 암벌리는 내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진을 한 장 찢어버렸다 엄청난 격정에 사로잡힌 채 거칠게 사진을 찢으며 이런 여자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날카로운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뭐 그 외에 다른 건 없었나 왔음 아 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충격적인 일이 있긴 했네 나는 블랙헤스역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탔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내 옆 객차 안으로 어떤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 남자는 내가 몇 시간 전 거리에서 말을 걸었던 키 큰 남자였다 그 후 나는 런던 브릿지에서 그를 다시 보았지만 그는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홈즈 그가 나를 따라왔다는 건 확신할 수 있네 확실하군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왓슨 그런데 왓슨 그 남자가 키가 크고 그을린 피부에 덥수룩한 콧수염을 기른 남자라고 했지 그리고 짙은 회색으로 코팅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홈즈 자네 정말 마법사 같군 나는 자네한테 선글라스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 그 남자 분명 회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스타일의 넥타이 핀을 하고 있었고 홈즈 아니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이보게 나의 친구 왓슨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한 이야기라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좀 미루어두고 지금은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가도록 하자고 우선 우리의 의뢰인 암벌리 씨와 아내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지 알아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어니스트라는 의사에 대한 주변 평판은 어떨까 쾌락만 쫓아다니는 건달 같은 사람일까 왓슨 자네의 타고난 장점 덕분에 자네는 모든 여자들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네 예를 들어 우체국 여자 직원이나 야채 가게의 안주인은 어떨까 자네가 그 동네 여자 한 명에게 부드러운 말로 물어보기만 하면 아주 중요한 뭔가를 털어놓을 걸세 그런데 자네는 아쉽게도 이런 것들을 놓치고 돌아왔네 뭐 그런 것들이라면 다시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 사실 홈즈는 전화기와 전보 런던 경시청의 도움으로 방 안에 앉아서 이미 그런 정보들을 알아낸 터였다 그 정보에 의하면 조시아 암벌리는 비열하고 거칠면서도 엄격한 남편이라는 평판이었고 그가 금고실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역시 확실한 사실이었다 또한 총각인 어니스트라는 의사가 암벌리와 체스 친구였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왓슨 어쩌면 말이야 그 의사가 암벌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렀을 가능성도 크지 하지만 여기에는 그 누구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네 아직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것 말일세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있나 홈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문제는 우선 묻어두자고 왓슨 지금은 이 지겨운 근무 시간을 떠나서 음악의 세계라는 다른 세상으로 가보자고 알버트 홀에서 카리나가 노래를 부를 거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정장을 차려입고 밤을 즐길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네 다음 날 아침 나는 늦지 않게 일어났다 그러나 접시에 놓인 빵 조각과 두 개의 빈 달걀 껍질을 보고 내 친구가 훨씬 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나의 친구 왓슨 조슈아 암벌리 씨와 관련해서 미리 확인해두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네에게 유일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3시의 시간을 비워놓게 아마도 자네가 꼭 필요해질 것 같네 셜록 홈즈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홈즈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3시가 되자 그가 돌아왔다 골똘한 생각에 잠긴 그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상태였다 그럴 때에는 그를 혼자 두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 왓슨 암벌리 씨가 아직 오지 않았어? 오지 않았네만 왜 오기로 약속돼 있나? 아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곧바로 조슈아 암벌리가 도착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 홈즈가 실망할 일은 없었다 암벌리의 엄격한 얼굴 위로 당황스럽고 걱정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정보를 받았습니다 셜록 홈즈 씨 나는 통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군요 그가 정보를 건넸고 홈즈가 크게 읽었다 지금 당장 올 것 당신의 최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음 사제관의 엘먼 리틀 펠링톤에서 2시 10분 발송된 정보군요 홈즈가 말했다 리틀 펠링톤은 SS에 익죠 내가 알기로는 프린톤에서 멀지 않아요 당연히 당신은 그곳으로 가야죠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지역 교구 목사에게서 전바가 왔지 않습니까 제이시 엘먼 교구 목사 리틀 펠링톤 근처 무스무어에서 살고 있음 리버풀역에서 5시 20분 기차가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훌륭해 왓슨 자네가 지금 암벌리 씨와 같이 출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왓슨 아마도 도움이나 충고가 필요할 거야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확실하군 하지만 우리의 의뢰인은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홍즈 씨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목사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뭔가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완벽한 시간과 돈 낭비가 될 거예요 그 교구 목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면 당신에게 전보를 보내지 않았겠죠 지금 당장 출발하겠다고 전보를 보내십시오 나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매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암벌리 씨 만약에 명백한 단서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나에게나 경찰에게나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당신이 완벽하게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남을 겁니다 홈즈의 말에 우리의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끼는 듯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야 내가 거기로 가야겠죠 내 말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멀리에 사는 목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군요 하지만 당신 생각을 존중하도록 하지요 서로 불편한 대화를 나눈 우리는 짧은 여행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우리가 방 밖으로 나가기 직전 홈즈가 내 옆으로 다가와 한마디 충고를 했다 그 말을 보면 홈즈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왓슨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정말로 리틀 펄링톤으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 만약 그가 중간에 다른 길로 새거나 돌아온다면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서 딱 한마디만 전해주게 세어 나감 이렇게 말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말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준비를 해놓겠네 리틀 펄링톤은 철도의 지성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날씨는 너무 뜨거웠고 기차도 느렸으며 동행이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내 기억으로는 그 여행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조슈아 암벌린은 간혹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지 냉소하는 말을 내뱉었다 마침내 우리는 작은 기차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목사관까지는 3km가 떨어져 있었다 목사관의 문이 열리면서 덩치가 크고 엄숙한 얼굴에 약간 잘난치 않은 태도의 목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가 우리를 서재로 안내했고 우리는 그의 앞에 전보를 내려놓았다 좋습니다 신사분들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의 전보를 받고 여기로 왔습니다 내가 설명했다 전보라고요? 나는 전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조슈아 암벌린 씨에게 목사님이 보낸 전보말입니다 그의 아내와 돈에 대한 내용이었죠 허 참 만약 이것이 농담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군요 교구 목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전보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우리의 의뢰인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군요 혹시 이 지역에 목사님이 두 분 있습니까 여기 그 전보가요 엘먼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고 목사관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표시가 있죠 내가 엘먼 목사에게 서명을 보여주었다 이 지역에는 하나의 목사관과 한 명의 교구 목사만 있습니다 이 전보는 추악한 가짜입니다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히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나는 이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암벌리와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후한 마을 큰 길가 옆에서 멍하니 서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전보국을 찾아서 걸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닫힌 상태였다 기차 지선의 작은 역 앞에 공증전화가 있었다 그 전화를 통해서 나는 홈즈와 연락할 수 있었고 그 역시 우리 여행의 의외의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군 그런데 왓슨 내가 알기로는 불행히도 오늘 밤 돌아오는 기차가 없을 거야 내가 의도치 않게 자네를 시골 여간의 공포 속으로 빠뜨렸군 하지만 자연이 항상 자네 곁에 있어 자연과 조슈아 암벌리 모두 자네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홈즈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인색하다는 내 동행의 평판이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임을 아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여행 경비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렸고 기차에서 3등 칸을 타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호텔의 계산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우리는 런던에 도착했다 우리 둘 중에 누구의 기분이 더 나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나가는 길이니까 당신도 베이커가에 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즈가 새롭게 시킬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암벌리에게 말했다 만약에 이번 여행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쓸모는 없을 겁니다 암벌리가 냉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따라왔다 사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홈즈에게 전보를 보내서 도착을 알렸다 그러나 베이커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홈즈의 쪽지였다 자신은 루이샤에 있으며 그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그 쪽지 자체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의뢰인의 거실에 앉아있던 것이 홈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곳에는 뜻밖의 남자가 홈즈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짙은 회색의 선글라스를 낀 그을린 피부의 남자였는데 그의 넥타이 피는 프리메이슨 스타일이었다 여기 이분은 내 친구인 바커 씨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조슈아 암벌리 씨 이 친구 역시 당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 물론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당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암벌리가 무거운 기색을 띠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다가오는 위험을 느끼는 듯해 보였다 긴장한 눈빛과 뒤틀린 표정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질문인가요 홈즈 씨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시체들은 어떻게 했죠? 그 순간 조슈아 암벌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거친 비명을 질렀다 그가 앙상한 손을 들어서 허공을 마구 긁었다 그의 입이 열렸고 그 순간 그는 끔찍한 맹금류처럼 보였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조슈아 암벌리의 진정한 실체를 얼핏 엿볼 수 있었다 인간의 몸에 갇힌 기괴한 악마의 모습이었다 그가 다시 자리에 앉더니 손을 맞잡고 입술을 가렸다 마치 기침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홈즈가 호랑이처럼 그의 앞으로 뛰어나와 그의 목을 잡아서 바닥에 쓰러들였다 헐떡거리는 입술 사이에서 작은 알약이 튀어나왔다 지름길로 갈 수는 없어 조슈아 암벌리 모든 처리가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법이지 어때요 바커 집 앞에 마차를 불러놨소 우리의 과묵한 손님이 말했다 경찰서까지는 수백 미터도 되지 않지 바커 같이 갑시다 워슨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삼십분이면 나는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조슈아 암벌리는 커다란 몸통에 사자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명의 노련한 사냥꾼의 손에 잡힌 이상 그는 무기력했다 몸부림을 치고 고함을 치면서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마차까지 끌려갔고 아기로 가득 찬 범죄 현장에는 나만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예상보다 일찍 홈즈가 돌아왔다 그는 똑똑해 보이는 젊은 형사와 함께 왔다 서류 작업 같은 걸 하라고 바커는 남겨두고 왔어 워슨 자네는 아마 바커를 이미 만난 적이 있지 그는 서레이 지방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경쟁자 중 하나지 그래서 자네가 구릿빛의 피부에 키가 큰 사람에 대해 말했을 때 나머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네 그의 실적이라고 부를 만한 훌륭하게 해결된 사건들이 몇 개 있지 안 그래요 형사님? 뭐 그가 개입해서 해결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형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커의 수사 방식은 평범하지 않죠 물론 나도 그렇지만요 하지만 가끔씩은 평범하지 않은 방식이 빛을 발하는 법이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도 결국에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홈즈 씨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우리들만의 관점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시 결국에는 이 악당을 체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이 사건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실적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하게 여겨도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난 그렇게 당신들 실적을 빼앗을 생각은 없어요 매키논 형사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건에서 나를 지울 예정이요 그리고 박호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시킨 일을 단순히 실행한 것뿐이요 홈즈의 말에 형사의 기분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았다 홈즈 씨 굉장히 친절한 말씀이군요 칭찬이나 비난이나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면 우리 경찰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질문을 퍼붓을 것이요 그러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영리하고 과감한 기자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안벌리에게 의심을 느끼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할 생각이죠 바로 그 의심을 통해서 마침내 실제 벌어진 일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형사는 당황한 듯이 보였다 홈즈 씨 우리 경찰은 아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 말로는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연인을 죽였다는 범인이 3명의 증인 앞에서 자백을 한 다음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사실들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의 자백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수색 준비는 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지금 여기로 3명의 경찰관이 오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아주 명료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체는 여기에서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하 창고와 정원을 수색해 보시오 시신이 있을 만한 곳을 파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은 이 지역에 수도관이 설치되어 연결되기 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 어딘가에 지금은 쓰지 않는 우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뒤져보시오 하지만 홈즈 씨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좋아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당신과 여기 오랜 시간 고생한 내 친구 왓슨 박사가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드리죠 정말이지 왓슨 이 친구는 이번 수사 내내 귀중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홈즈는 먼저 주슈아 암벌리의 정신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슈아 암벌리에 대해 홈즈의 판단을 따르자면 홈즈는 그의 최종 도착지가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이 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병적일 정도로 구두세인 암벌리는 너무 인색하게 군나머지 자신의 아내가 무언가 위험한 계획을 품도록 만들었다 그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체스를 두는 의사라는 형태로 실체화되었다 암벌리는 체스를 잘 두었다 그런 점에서 음모와 계획에 능숙할 수도 있었다 그는 질투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질투심이 광기가 되었다 아내와 의사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사실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의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다 그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마치 악마처럼 교묘한 계획을 짰다 자 여기를 좀 볼까요 홈즈가 우리를 복도로 안내했다 그는 마치 그 집에서 살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확신에 찬 태도였다 홈즈는 활짝 열려진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 방은 금고실이었다 정말로 끔찍한 페인트 냄새군요 형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사실 그 페인트가 제초의 단서였죠 그 점에 있어서는 나의 동료 왓슨의 관찰력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 관찰력을 추론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뛰어난 관찰 덕분에 내가 추적을 시작할 수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런 시기에 이 남자는 자신의 집을 이런 강력한 냄새로 채우고 있었을까요 그건 명백히 그가 뭔가 숨기고 싶은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페인트 냄새로 가리고자 하는 냄새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의 냄새 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홈즈는 강철문과 셔터가 달려 완벽하게 밀폐된 방 즉 금고실을 생각해냈다 그는 페인트와 금고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쳐서 생각함으로써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홈즈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바로 헤이 마켓 극장의 좌석 사형 기록이었다 그는 그날 밤 즉 아내가 사라졌다는 그날 밤 극장 구급층의 비열 30번 또는 32번의 관객이 앉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조슈와 암벌린은 그날 밤 극장에 간 적이 없고 그것은 곧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암벌린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내의 좌석 번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그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한 가지 홈즈에게 남은 과제가 있었다면 암벌린의 집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홈즈는 이 집을 어떻게 직접 조사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암벌린을 되도록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다 크로포드 지역의 목사의 전보를 이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 착한 목사님의 이름은 크로포드 임명록에서 찾은 것이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왓슨 박사가 그를 따라갔죠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겠죠 정말 대단한 수사력입니다 형사가 경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방해를 받지 않고 빈집을 털기 시작했죠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찾은 것을 보시죠 홈즈가 가리키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자 마루 장식을 따라서 가스관이 연결된 것이 보였다 가스관은 벽 쪽을 타고 위로 올라가며 금고실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천장 한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석고판에서 끝이 났으며 그 석고판에는 장식이 달려 있어서 가스관이 숨겨져 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 숨겨진 가스관의 끝은 열려 있었다 때문에 언제라도 바깥쪽 가스 잠금장치를 열면 방 안쪽에는 가스가 가득 차게 되어 있었다 강철문과 셔틀을 닫은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완전히 열면 이 작은 방 안에 갇힌 사람은 2분 이상 의식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암벌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희생자들을 이 금고실랑까지 유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 방 안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암벌리의 소나기에 잡힌 셈이었죠 형사가 흥미로운 눈빛으로 가스관을 살펴보았다 우리 경찰관들 중 한 명이 가스 냄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창문과 방문이 모두 열린 상태로 이미 페인트가 일부분 칠해져 있었죠 범인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전에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홈주 씨 과연 금고실로 연결된 가스관과 페인트 칠 이 두 가지로 어떤 범행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확신한 겁니까 물론 아직은 부족하죠 또 수사 도중에 나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 말입니다 홈주는 왓슨과 암벌리를 전보를 핑계로 크록포드 지역으로 보내고 이른 새벽 여명을 이용해 창고 창문을 통해 암벌리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홈즈의 셔츠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 의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이 악당아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 목소리에 바로 고개를 돌린 홈즈의 시선에 회색 선글라스를 쓰고 구렛나루를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가 보였다 그는 홈즈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바커라는 탐정이었다 뜻밖의 조우였기에 두 사람은 긴장을 풀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바커는 닥터 어니스트 가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을 조사 중이었다 그 역시 이 집에서 비열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커는 며칠 동안 이 집 앞에서 잠복해왔으며 이 집을 방문한 왓슨 박사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섣불리 체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명 속에서 누군가가 창고 창문을 타고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홈즈와 바커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함께 조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홈즈씨 왜 그였습니까 왜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형사가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시험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 시험 결과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지금 잘 드러났죠 경찰이라면 나처럼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범인을 시험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말에 형사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우리 경찰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제 홈즈씨 당신은 이 사건에서 발을 빼고 그동안 모은 모든 사건 관련 결과물을 우리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뭐 그게 언제나 내 관행이었으니까요 홈즈씨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홈즈씨께서 정리해 준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명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신을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죠 홈즈는 안벌리가 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한다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 이제부터 당신이 이 작은 금고실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은 2분 정도고 당신의 적은 강철문 반대편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고 당신은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홈즈가 형사에게 물었다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두 사람도 바로 정확히 그랬죠 그랬다 안벌리의 아내와 닥터 어니스트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종이에 뭔가를 쓰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종이가 범인의 손에 들어갈 테니까 하지만 바닥이나 벽에 뭔가를 쓴다면 범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금고실 바닥 한켠에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보라색 연필 자국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는 단지 세 글자가 다였다 그걸로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그 불쌍한 사람은 이 글을 쓸 당시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상태였죠 그리고 마음먹은 글을 다 쓰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해당했다 라고 쓰려고 했을 겁니다 형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시신에서 보라색 연필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홈즈 씨 우리 경찰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채권과 현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절도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암벌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암벌리가 안전한 곳에 그 채권을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잊혀질 즈음에 갑자기 그 채권을 발견했다고 말할 생각이었겠죠 불륜과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 연인이 신고된 채권을 어차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훔쳐간 것을 되돌려줬다거나 아니면 도망치는 길에 떨어뜨린 것을 이제야 발견했다고 둘러댈 생각이었겠죠 홈즈 씨 덕분에 수사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범인은 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서도 홈즈 씨를 찾아간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야 순수한 교만 때문이었겠지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렇다 조슈아 암벌리 그는 스스로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완벽함에 도치되어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주변의 자신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넘어서 무려 셜록 홈즈에게도 사건을 의뢰하는 자신의 안타까움과 무고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며칠 후 홈즈가 나에게 격주간지인 노스 서레이 옵저브 한 부를 건넸다 여러 사건 사고 문구들 밑으로 안식처의 공포라는 헤드라인이 보였다 그 끝에는 훌륭한 경찰 수사 결과라는 글귀가 보였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일관된 설명을 게재한 기사였다 마지막 글귀는 상당히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맥퀴논 형사는 페인트 냄새 외에도 가스 냄새가 풍긴다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훌륭한 통찰력을 발휘했다 즉 페인트칠이 가스 냄새를 지우려는 행위였다는 의심이었다 그리고 금고실이 죽음을 집행하는 방이 될 수 있다는 추리를 한 직후 그는 폐쇄된 우물 속에서 시신 두구를 발견했다 그 우물은 개집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이제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우리의 훌륭한 형사들의 뛰어난 능력을 바로 보여주는 예시로써 범죄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신문 기사는 조슈아 암벌리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 그래 매키노는 뭐 괜찮은 친구지 홈즈가 인내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보게 왓슨 이제 그 사건을 우리의 기록에 남기도록 하자고 언젠가는 진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사건은 홈즈와 나의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